나의 눈물을 담으서 눈물은 나의 고통, 슬픔, 외로움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 반클라이번 극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콩쿠르 역사상 60년 만에 최연소 18살로 이번에 나온 임윤찬 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최종 결선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조곡 3번하고 라우마인호프 피아노 협조곡 3번을 했는데 이 라우마인호프 피아노 협조곡 3번은 피아니스가 정말 치기 어려운 이 곡을 정말 표현에 의하면 신들리 연주를 했다 할 정도로 연주곡을 했는데 연주가 끝났을 때 온 총중일이나 기립박수하며 환호성원을 질렀고 세계적인 여성주의자 마린 알섭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물을 훔친 모습이 영상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 닦는 것을 찍으라 그랬는데 안 나왔네 열흘 만에 약 350만 명이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렇게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에 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의 눈물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때로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사롱을 피하여서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망명에 있을 때 지은 10편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해서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10편 56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개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습니다 저번에 새 한글 번외선경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비참함을 주님 세워두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술을 세수 없을 만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그는 겪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거인장수 골리아스를 무너뜨린 다음 인기가 하늘 찌를 듯하였지만 그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 죽음의 위협과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을 피해다니면서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65년대, 70년대 고난의 시대를 지날 때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렸는데 90년대 이후 풍요로움의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이웃을 향한 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무거지함에 지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깊이 살펴보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즐거운 환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눈물을 쥐의 병에 담으서 나의 눈물을 쥐의 병에 담으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나의 흘린 이 눈물이 아마 주님 앞에 큰 강물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눈물을 쥐의 병에 담으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흘린 그 귀한 눈물들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놓은 보석함에 아름다운 보좌들로 알랄이 다 수복이 쌓여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눈물을 흘린 분들 한날에 보좌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주님 앞에 통해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래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39편 12절입니다 야회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참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보험성과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권한의 때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권한의 때 너의 슬픔의 때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권한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이슨 오신병 구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안 하니다 우리의 슬픔을 세상에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 안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편 102편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귀리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0만이 던커르크 해안에 갇혔습니다 독일군이 저들을 포해와서 이 30만이 여기서 전멸당하면 완전히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의 승리로 끝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영국의 왕 조지 육세 첫 질수상은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여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이 호소해서 전 국민의 한협회 주여 저 30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득을 베풀어 주셔서 독일군 진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화창한 날씨가 되어서 계속 수많은 배를 보내서 어선까지 다 보내서 저 30만 대군을 다 철수하고 난 후에 독일군이 그쪽에 와보니까 이미 던커르크 해안은 텅핀 해안이 되어서 30만이 다시 영국에 들어와 전회를 가던 곳 전쟁에 투입되어 2차 세계대전을 전쟁으로 이끈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응급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잘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비멜렉과 많은 동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갖다 주었지만 결국은 이삭이 잘됐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됐습니다 백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물이 귀한 때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외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외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그들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린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뭘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저들이 이삭과 화해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저들이 괴롭히던 자에서 이제는 화해자로 와서 이삭과 화해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괴롭혔다가는 우리가 폐립을 것이니까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다 다시는 예수님의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손대지 말자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이 5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 일생은 살아가는데 우리 일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고 옵니다 10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과 믿고 의자와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의미와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지는 보험성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질을 지은 스웨덴 시인 리나 샌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딸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런데 스물여 살 때 루토교 목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를 횡단하면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만 호수 중간쯤 가다가 배가 갑자기 흔들려갖고 그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인 자기 아버님이 눈에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서 세상 떠나신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왜 내게 이 어떤 고통과 신을 주십니까 울부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신 평안함이 다가서 내 남은 여생이 내가 이제 많은 찬송을 지어서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650편에 나아야 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67년도에 오스카 버그라고 하는 사업과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25살 때 사고로 생활을 떠납니다 본인도 70세 장티푸스로 열병을 낳았다 생활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 속에서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눈앞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고로 잃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리나 샌들 이 귀한 시인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큰 상감을 쌓는 대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비고비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당해와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